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6,7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디지털 교과서 적용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찬반 논의가 있었던 디벗 전자칠판 보급에 1,059억 원이 편성됐고,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예산도 4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안정화기금 정립을 통해 추가 예산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